많이 보여줬죠. 이렇게 보실 때 중앙에서 하셔서요. 거기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시의 사랑법에 정말 자유로운 우리 제이왕 닮은 김고우 씨.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하트를 막 보여주고 있는 김고우 씨. 왼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 보라테예요. 보라테예요. 오늘 볼루 갈게요. 볼루. 볼루. 좋아요. 볼루 갈게요. 볼루. 네, 잠시만요. 정말 사랑스럽죠. 김고우 씨, 오른쪽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중앙에 서셨어요. 네, 꼭꼭입니다. 왼쪽 끝도 봐주시죠. 자, 섹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고생해줘. 오늘도 역시 섹시합니다. 정면.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씨도 핫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죠. 자, 이번에 대두신 사랑범에서는 또 상현이라는 배우의 장꼬 섹시. 땅꼬 섹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 살. 왼쪽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고요. 손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손. 그분이 핫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어, 그분도 좋고. 둘 다. 그렇죠. 자, 정면 봐주시고요. 자,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 쪽. 자, 그 부엌 한 손으로 핫으로. 핫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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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하트. 자, 하트. 자, 하트. 보라한테 갑시다. 두 분 그냥 보라한테 갈게요. 자, 정면. 친구 맞아요. 그래요. 이게 더 좋으신 거죠? 아, 그럼 하트보단 이걸로.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그렇죠. 이러한 포트. 제이와 헝수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이와 헝수. 히우. 어떻게 해요? 히우 커플. 우리가 귀여울 때 히우 그러잖아요. 알아요? 알았어요? 히우. 자, 정면 봐주시고. 왼쪽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 네. 진짜 찐친같은. 자, 이제 마지막. 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틀 damals. 네. 네. 마지막으로. 타asking. 자막치.